경상북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함에 따라 따로 팀을 만들어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기관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미 김천혁신도시로 옮긴 기관과 연계 가능한 도로교통과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관련 기관을 추가로 유치해 이전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만들어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